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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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르더니 플레이온... 아... 잠시만... 플레이온... 플레이온... 과연 어느 팀이... 다들 확인해 보러... 다시 할게요 과연 어느 팀이 최종 우승팀이 될지 다들 확인해 꼭 놓치지... 그거 타이밍이 뭐야 스킨 할래? 꼭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이거야 놓치지 마세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이거 매주 월요일은... 매주 월요일은... 구글 플레이 부스에서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할 예정입니다 저희의 최종 결과를 두 눈으로 보고 싶으시다고요? 직접 확인해 주실거죠? 직접 확인해 주실거죠? 일단 백스코 백스코라고 하지 마라 웃겨 죽을거 같아 진짜 부산 백스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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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스타 2019에서 펼쳐집니다 플레이온 챌린지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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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라인 구글 플레이온 코리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라이브 스튜빙 되는 사실 저희의 최종 결과를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으시다고요? 그럼 11월 16일 부산 백스코 지스타 2019 현장으로 눌러오세요 저희 12대 크리에이터가 구글 플레이 부스에서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할 예정입니다 플레이온 챌린지의 피날레 꼭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 놓치지 마 놓치지 마 혹시나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플레이온 챌린지 최종 매치는 온라인 구글 플레이 코리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된다는 사실 채널 알림 설정은 기본이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인 거 아시죠 과연 어느 팀이 최종 우승팀이 될지 다들 직접 확인해 주실 거죠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세요 부산으로